성우 1849-1912 한말의 승례로 용암의 법을 이은 후 범어사의 조실, 수선사 불사의 법주 등을 지냈다. 안변 서광사의 증사가 되었다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그 후 범인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며 기행을 남겼다. 속성송 송명동욱 법호경허 전주 출생 구세때 과천천계사로 출가하여 개허 밑에서 5년을 보냈다. 1862년 한학을 배우고 기초 불교경론을 배웠다. 다시 계룡산 동학사의 만화에게서 불교경론을 배우면서 제자백과를 섭렵하였다. 1879년 예스승 개허를 찾아가던 중 포구를 만났으나 마침 돌림병의 유행으로 인가에 유숙할 수 없어 빗속에서 나무 아래에 앉아 밤을 새다가 생사의 이치를 깨닫고 동학사로 돌아와 학인을 돌려보내고 조실방에 들어가 3개월 동안 면벽하여 크게 깨달았다. 1880년 홍주 천장암에서 용암의 법을 이은 후 천장암과 서산개심사 부석사 등에서 활동하였다. 1894년 범어사의 조실이 되었고 1899년 해인사의 경전간행불사와 수선사 불사의 법주가 되었다. 또한 천장암사에서 설법으로 방한암을 대화하게 하였으며 1902년 범어사의 금강암과 마하사의 나한성개군불사의 증사가 되었다. 1904년에는 안변 서광사의 오백나한개군불사의 증사가 되었다가 자출에 감추었으며 그 후 박난주로 개명하고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갑산 강개 등지를 돌아다니며 기행을 남겼다. 1912년 4월 갑산에서 입적하였다. 1912년 5월 갑산에서 입적하였다.